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어여쁜 화분이 이제 가마에서 방금 식힌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이뻐요? 제가 다육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고정관념이 뭐냐면 화이트그린이 동형 다육은 진한 남색계열의 분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을 깼습니다 왜요? 키핑장에 가면 다 이 화분에다 심어놨당께 화이트그린이를 오늘은 맞아요 이 공방화분을 제가 집중 탐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선물도 있습니다 다육이 칼슘 어디서 사요? 저희는 다남동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토마토 열매 식물 밭에다 주라고 나오는 칼슘제 있어요 그런데 얘가 소재가 뭐냐면 굴 껍질을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어요 10만원 이상 구매시 칼슘 1개 증정 따로 구매는 하나에 4천원 정도 4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선물도 받고 집중 탐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 공방에서는 혹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일 작은 이 공방에서 이렇게 작은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없어요 저희 샘플로 들어온 아이인데 가격이 거기 만원인데 여기 왜 2만원이야? 아이 크기가 다르지 그러면 집중 탐구하겠습니다 14 곱하기 13은 2만원 지금 보는 아이들은 항아리 라인 그리고 얘네들은 보일라인 업무 잣대가 보일라인입니다 그리고 밥공기 스타일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유 밥공기 줘봐 혹은 아유 편하게 그렇게 아유 다남다욕 때문에 내가 뭔 살 자 그러면 칼라는 자 일단은 복귀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14 곱하기 13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14 곱하기 11이야 그럼 어느 게 맞냐 그리고 또 이제 구독자님이래요 내가 자로 쟀는데 15에서 13짜리로 다 에이 그렇게 못합니다 천차만별의 사이즈예요 어머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 제가 공방에 가보니 자 어떻게 생겼냐면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유 좋아라 이런 스타일 15 곱하기 13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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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맞추고 써? 자 그죠? 그래서 나는 브이라인 달라 우리 다남이 좋아하는 하아리 스타일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칼라는 가급적이면 랜덤으로 하시는 게 나는 꼭 빨강 노랑 두 개 혹은 하늘 색깔이 이렇게 세 개 타입만 달라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새로 들어온 이렇게 이렇게 핑크보라죠? 그리고 국방 색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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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다 잘 어우러지는 오늘은 이 공방 것만 갈 거예요 제가 이 공방 분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딱 한 가지 가격은 사실은 뭐 이 정도 사이즈 다 비슷비슷한 물론 저렴한 것도 있고 훨씬 비싼 것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 그러나 아이고 미안 이렇게 이렇게 진짜 가벼워서 좋아요 내가 요새 분갈이를 많이 해서 그냥 여기저기 어머 좋아요 아주 가뿐합니다 그렇죠? 얘는 항아리 스타일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얘는 브이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컬러 아까 노란색 말고 어머 세상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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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 컬러 이 컬러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이렇게 브이라인 봤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스타일 오우 이 컬러 한번 봐야죠 자 이 컬러 짠 이봐 현저하게 짧잖아요 봐봐 눈으로 보기에도 짧으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와 그러니까 참고하셔요 15, 13 도대체 사이즈를 어떻게 잿냐가 아니고 내가 재는 사이즈와 맞아요 10개, 20개, 100개가 다 다르니 100개를 다 잴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왜 똑같이 못 만들어요? 그러게요 아유 자 속 시원합니까? 자 그러면 집중탐구 자 제가 천천히 갈게요 어머 세상에 나는 이 색깔 참 이게 미니벨 금이죠? 어우 나 금이 있네 아유 참 이쁘죠? 자 미니벨 금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만원대는 이렇게 작당게 사이즈가 이봐 저 밑에 받침 올려놨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만원 그리고 5개 사면 10만원인데 칼슘도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더만 다 나면 어떻게 그런 걸 다 안 돼 아유 이뻐요 자 그 다음에 얘요 글라데이션이 되어 있고 얘는 아유세 참 이쁘네 블랙 사바스 블랙이 안 돼 1년이 키워도 어쩜 좋아 농장 사장님 이게 다 블랙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밥공기 스타일 괜찮았죠? 응 이봐 다 국민다육이 오 창을 왜 안 심어놨디야 창 심어 창이요? 크기 분위기만 보세요 아유 창 심어도 이쁘다 저희는 사이즈가 좀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작은 2만원짜리 5개 달라 하시면 되고 2만원짜리 3개 달라 하시면 됩니다 단 맞아요 다육이 칼슘을 어우 칼슘을 받았는데 어떻게 쓸 것이요 우리가 이제 맨 위에 올린 흙을 복토라고 합니다 복토 올리기 전에 칼슘제 올리고 복토를 하면 됩니다 사용법이 정확히 모르면 우리 벼리다육이 하잖아요 아 벼리다육님 내가 칼슘제 받았는데 어떻게 쓰나?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콧방귀 소리는 빼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천천히 가요 요렇게 요렇게 밥공기 스타일 2만원 항아리 스타일 2만원 아유 이뻐라 자 그 다음에 색상을 다시 한 번만 아유 오늘은 참 좋네 아 얘는 다음에 갈거에요 얘는 공방이 틀려요 다음에 갈게요 혹시 다음에 갈게 기다리셔요 자 아유 세상에 그렇구름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전체적으로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찍고 다시 한 번만 보세요 글라데이션이 있는 게 훨씬 더 많고 예 맞습니다 저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자 다 됐죠? 예 아유 오늘 천천히 가니까 이쁘다 단함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머 나는 사이즈가 잘못됐는데 아유 얘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크기 비교하십시오라는 뜻이지 자 19 곱하기 13이죠 4만원 그 다음에 또 어디 보니까 19 곱하기 13도 써 있다 아유 크기는 진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이즈로 문제가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보고 직접 보고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못 사야 우리 동네는 없어 이게 아유 말을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19 곱하기 13은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너무 똑같은 일을 365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루함을 조금 집이 세 채도 있고 두 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9 곱하기 14만원 짜리는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어? 강남스타일이 아니고 브이라인스타일 자 그 다음에 얘요 항아리스타일 맞죠? 자 항아리스타일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색상은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올라갈게요 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있죠 이런 색상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이렇게 어머 예쁘다 이런 색깔 어디서 왔대 네 이 공방부는 맞아요 자연을 모토로 이렇게 그렸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칼라 자 요렇게 칼라 하나 둘 셋 차이크닭 그리고 이렇게 글라데이션이 많아요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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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데이션 예 맞습니다. 자 19 곱하기 14 똑같아요. 19 곱하기 13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탐구 아까 화이트 그린이 심어놨던 아이들이 바로 이 사이즈 이 항아리 스타일이죠. 항아리 스타일 그리고 브이라인 스타일이요. 잠시만요. 짠짠짠짠짠. 브이라인 스타일 이쁘다. 그죠? 황홀한 연꽃이요? 어머 세상에 요새 안 나와요. 국민다육이만 심었대요. 아유 땡. 자 이렇게 창창. 어머 세상에 창창창. 이렇게 이쁘죠? 제가 초창기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이 두가지 칼라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었고 지금 현재 추가되어 있는 칼라는 이 칼라도 이뻐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칼라는 당연히 이쁘고 이렇게 이렇게. 어머 나는 저 국방색이 저렇게 멋있는 색깔이 처음 봤네요. 지금 보는 저기 브이라인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항아리 스타일도 이렇게 있어요. 잠시만요. 항아리 스타일. 어우 내가 이봐. 사이즈가 엄청 작잖아요. 자 제가 위에서 한번만 영상을. 요렇게 요렇게. 이게 같은 사이즈에요. 구독자님들. 얘도 4만원. 얘도 4만원. 얘도 4만원. 예. 그런데 얘는 이 가격을 이 사이즈로는 못 가죠? 내 발 보였어요? 하하하하. 에이 참나. 그러니까 얘가 이 사이즈. 그리고 이 몇 개가 이제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사이즈인데 얘는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디자인도 살짝씩 다르고 색상도 살짝씩 다르고 가격만 4만원이 같더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제가 그 이 화이트 그린이 동영 다육 에둘리스를 심었잖아요. 저희 이제 외국 그 상인들이 오셔서 덩달라서 화분까지 구매해 가셔요. 특히 키피장에서 계신 분들은 무시 못해요.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 왜? 팔아야 또 사지. 그러면 물론 이제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한정적이지만 저희가 이제 시장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다는 거를 말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래요. 어우 화이트 그린이 주세요. 어머 밥은 또 같이 줘야 되겠나.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웃긴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이 다 웃겨요. 자 국민 다육이 심어도 예쁘고 화이트 그린이 심어도 예쁘죠? 예. 어우 자 오늘은 천천히 갈게. 너무 좋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얘는 항아리 스타일. 예예예. 두 개는 항아리 스타일이죠? 예 두 개는 밥공기 스타일 혹은 브이라인 스타일 하셔도 되고 아 얘는 4만 원인 게 두 개, 두 개 세 개만 사면 12만 원이요? 그러면은 10만 원 이상 구매식 칼슘 한 개 증정. 네 칼슘 사용법은 이게 맨 위에다 흙을 올리는 걸 복토라고 합니다. 이 복토 올리기 전에 칼슘제를 올리고 복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어느 구독자님이 사진을 찍어갖고 보냈는데 이 화이트 그린이나 에둘리스에 하협이 너무 많다고 아이고 그걸 구독자님이 띄는 거지. 아유 누가 저기 농가에서 띄어줘요? 땡. 그 장사하시는 농원 사장님들이 떼나요? 아유 땡. 그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서 내가 떼는 걸 어머 야는 왜 이렇게 깨끗이 그러니까 내가 그 사진을 보고 충격받아서 얘를 띄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협을 띄어야 굵어져요. 이제 이 남은 하협은 지금 현재 얘가 잠자잖아요. 잠자서 잠자고 깰 때쯤 되면 떼주고 지금부터 떼야 깍지가 덜 생겨요. 하협이 많은 거는 여지없이 깍지가 많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어느 농장 거가 아니고 왜 깍지까지 배달했냐가 아니고 지금은 후덕지근 하잖아요. 깍지가 최고로 룰룰랄라 할 때예요. 자 이렇게 갖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얘 이뻤어요? 잠시만요. 어머 잠시만요. 이렇게 가고 제가 큰 아유 이쁜데 어디로 숨겨놨이야. 잠시만요. 오늘 천천히 갈게 좋아요. 너무 천천히 가요. 시끄러워. 아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어우 이뻐요. 그 봐 이렇게 크기가 틀린데 내가 어찌 할 거야. 높이요? 이봐 이렇게 틀린데 어찌 할 거냐고. 그래서 사이즈는 사실은 진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얘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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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곱하기 18이요? 어우 세상에 18짜리는 하고 싶지 않지만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6만 5천원 짠짠짠짠짠 자 한 번만 들어봐요. 아 처음으로 이 칼라 한번 볼까요? 자 22 곱하기 18 근데 색깔 지정하시면 없을 수도 있어요. 색깔 지정하시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22 곱하기 18 6만 5천원 짠 어우 좋아라. 그리고 여기 칼라 있었죠? 하늘색? 쑥색?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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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요게 같은데 항아리 스타일은 수량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가마에 한 가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왜 안 했대? 가마가 맞아요. 아직 안 열렸고 가마를 열면 하루 이틀도 말리고 그래요. 그래서 한 이 공방분 안 담은 지가 꽤 됐죠? 예 아무튼 자 이렇게 이렇게 멋지죠? 멋지죠? 뭐 이게 항아리 스타일 근데 항아리 스타일은 수량이 이번에 안 나왔어요. 수량이 많지 않아요. 지금 요게 제일 예뻐요. 어머 세상에 그려? 깊은 깊고 조금 좁고 약간 넓고 약간 낮고 흙을 그람수로 떼는데 이제 구독자님들마다 조금 이렇게 약간 좁고 깊은 형을 원하고 넓고 낮은 형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냥 되는대로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칼라 한 번 더 볼까요? 22 곱하기 18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우 멋집니다. 가격은 65,000원 오 두 개만 사면 13만원이요? 아우 좋다. 칼슘은 아니 칼슘은 가격은 사실은 4,000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사?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한 번 써보시고 만약에 더 좋다 그러면 칼슘만 따로 구매 가능합니다. 어디서요? 벼리다육의 흙 영상 보신 때마다 쑥쑥이 볼 때마다 힘들어 쑥쑥이 쑥쑥이 몰라요?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여기는 25 곱하기 18이니까 넓은 아이들은 훨씬 넓죠? 그러니까 여기 22 24 그리고 또 여기 25 다 재졌어요. 그러니까 제발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셔 안 계셔 다 봤죠? 자 어머 짧게 가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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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세 요렇게 요렇게 멋있어요? 요렇게 위에서 보면 사각 라인이고 위에서 보면 원형 라인이고 색사를 보시면 20 곱하기 22 7만 5천원 가격은 같습니다. 얘는 또 위 아래 얘는 또 위 아래 크림 모티브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원형 짠짠짠짠짠짠짠짠 여기다 장 심었는데 키핑장에 안 집었니 그렇게 이쁘더라고 자 얘는 7만 5천원 자 이렇게 해서 별이 다육이 준비한 화분이고 이 그 공방 요요공방 분이 뭐처럼 들어와서 구독자님께 아유 세상에 선물까지 준비해갖고 영상에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은요 화분이 이렇게 좋은지 한번만 비교해드려도 될까요 구독자님들 클라라노이스 제가 기와 화분에 세 포트를 심었고요 클라라노이스 풀분에 있는 채로 그냥 두었습니다 차이점은 몰라요 네 그러면 뭐 그렇게 넘어가자 아유 세상에 숨쉬는 기와 화분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왜 그 기와 예 아유 예전에는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화산석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산석으로 깎은 거는 얘만 유일하고 나머지는 황토에다 숯을 넣어서 그래도 다육이의 가장 건강한 화분이라고 합니다. 기와 화분 멋있어요 클라라노이스 요즘에 저희 그 바위소를 원뿔하죠 예 맞습니다 총정리 총정리 있는 거 다 드립니다. 구매하셔야 되죠 자 기와는 제가 여기서부터 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9 그리고 가격은 2만 5천원 배수구멍 다 있죠 예 배수구멍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와는 물론 가격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 지붕에다 올리는 기와 구멍이 없어요 배수구멍이 예 차이점 얘는 전용 화분으로 나온 아이 클라라노이스 세 포트 심었습니다 빨간 아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어머 세상에 얘예요 17 곱하기 10은 만원인데 만원치고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창 심어도 이쁘고 국민다육이 심어도 이쁘고 바위솔 왔답니다요 왔다요 자 17 곱하기 11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3 곱하기 12 만 8천원입니다 아 그동안에 왜 어머 영상이 없었대 이 그 돌 화분이라고 하는 이 화분이 한 달에다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동안에 없었어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마가 열렸어요 그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화산석 아유 아니에요 화산석을 흉내낸 황토에 숯을 넣어서 만들어서 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씻어서 씻으면 훨씬 안 깨져요 그리고 더 얇아지거나 반질반질 해져요 처음에는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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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 주고 혹은 한 번만 헹궈서 쓰시고 두 번만 헹궈서 쓰면 투박감이 달라요 얘 훨씬 얇상해요 맞습니다 어유 신기하더라고 어머 물이 닳을수록 어떻게 표현해 다 젖어진다고 표현할까요 자 23 곱하기 12만 8천원 짠짠짠짠 아유 창심은 꽤 참 이쁘더만 그 다음에 26 곱하기 13 2만원 어우 근데 저희 키픽장 앞집 언니 이것도 그렇게 좋아하대 자 됐죠 그러면 제가 다시 비교합니다 만원 만 8천원 2만원 크기 비교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 가장 히트다 히트 여기서 여기까지 지도분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 지도 북한 여기는 저기 부산 44 곱하기 12는 2만원인데 짠짠짠짠짠짠짠짠 굽다리도 있습니다 배수구멍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두꺼워 보이나 물로 물로 두 번 세 번 물만 주시면 이렇게 얄쌍해져요 다 젖어진다고 느낄까요 야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됐죠 아유 여기까지 잠시만요 음 요 화산돌 진짜 화산돌 예 얘는 만원이에요 한 개 만원 얘는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세공하시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공할 그 채취해서 세공하시는 분이 두 분 다 안 계시대요 그래서 지금 얘는 예 화산돌 만원 진짜 얘는 가짜 자 그 다음에 얘예요 어머 세상에 이쁘다 그런 게 이 화분이 딱 그 창틀 이렇게 이렇게는 아우 세상에 모기가 아주 바비네 이렇게 이렇게 창틀에다 쫙 심어놓을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아우 자 나도 얼마예요 나무 화분 9 곱하기 8은 만원인데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나무 재질이나 보여지는 부분이 나무 재질이긴 하나 실제로 나무는 아닙니다 굽다리도 알량하게 있습니다 배수구멍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처럼 재질 나무 재질처럼 보이나 나무 아니에요 네 가격은 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휴 이 항아리 제일 좋아요 하나 가격도 아니 세 개 가격입니다 자 얘가 1번 항아리 1번 세트고 얘는 2번 세트예요 가격은 같습니다 그러나 모양이 다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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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요 그죠 1번은 얘 2번은 얘 자 그럼 크기 갑니다 1번 세트에 큰 사이즈 24 곱하기 10 20 곱하기 8 16 곱하기 7 가격은 25,000원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사이즈 19 곱하기 30 곱하기 10 어우 크네 그죠 어우 크네 30 곱하기 10 이고 그 다음에 24 곱하기 9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9 곱하기 9 25,000원 2번 세트입니다 어머 세트예요 세트 세트의 이 가격 맞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아리 1번 항아리 2번 세트 구매하시면 될 듯 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갈까요 어 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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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세상에 오 24 곱하기 18 65,000원 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갠데 다 쉐입이 틀려요 어휴 다 들려요 다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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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소 화분 자 이렇게 해서 예 그 맞아요 요즘에 저희가 그 벼리다육에서 그 바위소를 예 맞아요 특가로 드리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예 그래서 바위솔 화분을 다시 영상에 담아서 이어드렸습니다 오 오 요